지금부터는 시트몰드 모델링 02 파일을 가지고 전국 모델링 종합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아가 21번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레이어에서 전국 모델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하는 것처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토 서브 트랙터를 많이 써먹죠. 이쪽은 이제 블록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자동으로 파졌죠. 이쪽은 한번 서페이스로 좀 이따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서페이스로 같이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블록으로 이렇게 여기 여기 찍어지게 되면은 블록이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파지고요. 이렇게 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면 찍고 자동으로 서프트랙터가 이루어지죠. 이런 쪽도 이렇게. 어차피 이 조각 이쪽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다음에는 레프레스 페이스를 써 가지고 면맞춤을 합니다. 이면을 이면으로 싱글하고 연속사항 켜놓고 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면은 이걸로. 네. 나머지 부분도 여기를 여기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로.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일단 지금 끝난 거는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쪽을 이쪽으로 만나게 하고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죠. Offset 페이스 가서 연장을 찍고 찍고. 예. 1mm씩 1mm씩. 여긴 더 나가겠다. 연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전국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쪽도 여기도 이거하고 만나게 하겠다. 아 이건 아니죠. 여기도 레프레스 페이스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만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1mm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왼쪽.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 이쪽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죠.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능을 씁니다. 트림 기능을. 얘를 잘라내는데 이것을 쓰면 됩니다. 포인트 커버. 여기. 네. 여기. 여기. 오케이. 그래서 이쪽 방향을 자르겠다. 포인트 찍어두면 잘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프레스 페이스를 써가지고. 여기를. 이면함과 만나게 하겠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21번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쪽은 필요가 없죠. 따로따로 할 거니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리프레스 페이스를 써서. 이렇게 하면. 만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다시 살리고. 리프레스 페이스를 써서.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면과 만나게 해라. 연장해야죠. 1mm. 1mm. 연장. 네. 그 다음에. 면채출 하는 거 가지고. 이쪽은 면채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이드로 폴리곤을 해서. 이렇게 하면. 면채출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쪽은. 찍어만 줘도. 면채출이 이루어집니다. 21번 숨기고요. 합칩니다. 두 개를. 합치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합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합칩니다. 그런 다음에.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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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전공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 보세요. 2차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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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